안녕하세요. 2022년도 마지막 말입니다. 올해 한해도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2023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은 저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러 가기 전에 잠시 영상을 찍습니다. 2023년에는 보다 더 새롭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. 특별한 건 없잖아요.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. 비슷하고 하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, 마음번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여러분들 함께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일, 큰 일들 잘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내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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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